비행기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너무 좋아! 비행기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비행기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도착! 비행기가 1시간 연착돼서 지금 피팅을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하는데 30분 만에 끝내야 되게 생겼어요 파이팅 해봅시다 이쪽이 여자 드레스 그리고 피팅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신랑님 허리가 살짝 이동하면 커요 근데 잡아버리면 저희가 실로 이렇게 감옥할 거여서 살짝 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살짝 크니까 살짝만 잡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커요 다음 다음 옷을 입어야 해요 바로 다음 옷을 입어야 해요 미리 먹고 있는데 훨씬 낫다 자기야 기장만 살짝 잡아 드릴게요 자기야 보기엔 어때? 나도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빅터리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빅터리만 잘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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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을 치는 저희가 원래 청년이에요 너무 부끄러운데 어떡해요? 저는 드레스로만 보이시다 혹시 어디서가 제 유튜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몸매가 죽여준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 첫 번째 드레스도 오픈하겠습니다 어때? 진짜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와 자기야 진짜 괜찮은데? 저희 벽 쪽으로 한번 터내볼까요? 진짜 예쁘다 사진에서도 예쁘게 나와 진짜요?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다 근데 진짜 예쁘다 아 아니 진짜 그거 같다니까 여름에 그런 드라마에서 해당신이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디지니 컬러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볼 때부터 너무 입고 싶었어 화이트는 많이 입으니까 저거 입으면 자기 주인공 저거밖에 안 볼 것 같아요 여기도 안 넣어놔 여기도 안 넣어놔 아 뭘 봐봐 괜찮다 지금 바라봐 리얼리티 아 난 지금 바라봐 아기야 손가락 들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알았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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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응 살짝 부담하는 게 느껴지네요 네 가발 쓴 느낌도 살짝 나고 어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나 할 때 예뻐 한마디로 나를 표현해봐 그거는 뭐 어렵지 않나 한마디로 하기 너무 어려워 해야될 말이 너무 많아 어이가 없네 잘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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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 스타일은 지금 흑선이 된 것 같았냐고 우리 스타일은 저 몰랐어요 여기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요? 웬 꽃이 여기 폈어 진짜 예뻐 확실히 달라 그리고 어째 본식도 같이 아니 근데 제주도 해야겠어 수고하십니다 이야 끝났다 끝났다 너무 좋아 좋아요 구독 못 쳐 못 쳐 고생했다 뒤돌아 봐 미쳤어 찢었어 여기가 신랑인데 여기가 여기가 내 남자 같은데 기다려봐 국회가 이렇게 오는 줄은 몰랐네 여기 안으로 살짝 보여줄까 부케가 진짜 엄청 생각보다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꽃다발을 엄청 크게 만들면 10만원 15만원 나가지만 부케는 이렇게 작은데도 10만원 15만원 하는거야 아 진짜? 그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어차피 난 드레스가 화려하니까 심플한데 하얗고 이런 느낌의 부케를 찾다가 여기 전지현 플라워으로 했습니다 살짝 비주얼을 봤는데 너무 예뻐 어 어 출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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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냄새 대박이야 딱새우김밥입니다 바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나 지금 진짜 뭘 넣은게 맛있어 새우버거를 김밥번 시킨거 같아 음 샵에서 나 메이크업했죠 선생님이 세달이나 네달 동안 10kg 뺐대 와 아 근데 나는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진짜 막 드라마틱하게 한두달 맞는 10kg 뺀 사람들 많단 말이야 하 나 일주일밖에 안 해가지고 죄책감 가지고 있었거든 아니 더 못했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게 있는데 어떻게 해? 어 진짜? 어 지금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다행이다 오 지금 너무 이쁜데? 어 너무 좋은데? 오케이 너무 좋아 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야외 웨딩 촬영에 이게 현실이다 빌판에서 이렇게 맨몸으로도 있어 먹어 아이씨 보통 뭐야 왜 야 너무 예쁜데 진짜로 야 너무 예뻐 가자 찍으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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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너무 예뻐 아 이래서 5월에 신부하는 건가? 좋겠다 왜 예뻐서? 자기 여기서 춤추면서 노래 나오잖아 자기 향 뭐 라라랜드야 야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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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로 치선 아래 깔고 차분하기만 맥못 양감 있는 쪽으로 나서 그 시끄리폼에서 구려하면서 휴 아니 지금 거의 아프리카의 남국의 눈물 이런거 찍고 있는거 같은데 아니 기만이 오기 잘 알죠 자 진짜 화보 같아 진짜 화보 같아 지금 너무 잘 나오는데 오 진짜 미쳤어 와 이래서 제주 오나봐 이래서 다시 바르기 전에 사진 찍으시라고 볼까요? 네 나 진짜 살면서 저렇게 통과할 때 처음 봐 우리는 해봤자 이렇게 잘라진 갈치들만 보니까 통으로 먹기가 없지 않죠? 통으로 먹어본 적이 없잖아 제주도는 흑돼지라고 생각하지만 난 오늘 먹고 마음을 지켰다 갈치로? 갈치다 갈치 진짜 맛있다 입장은 맛있어 롱놈 롱놈 대파 롱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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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좋아 구독자들에게 안녕 가자 바람은 좀 많이 부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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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이렇게 고래를 밟아보겠어 근데 너무 예쁘다 와 나 맥주 진짜 어려워 건배 건배 한번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게 알코올이 없는 거야? 알코올 없는데 맥주맛이다 그럴 거면 왜 맥주를 마시나 싶기도 하고 이런 논알코올은 그거 하나? 민증공사 하나? 성인용이라 되어있네 하긴 하는 거 같은데?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우리 공 작가님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워씨 옆에서 계속 봐주신 영상감독님 헬퍼헬퍼 아니야 직업이 되게 많으셨어 헬퍼도 하셨고 영상감독도 하셨고 컨텐츠 마케터도 하셨잖아 아니 근데 나는 확실히 친구들이랑 찍는 게 우리 스타일은 훨씬 맞았던 거 같아 누가 봐도 이게 좋은데 친구가 사진작가인 경우가 없지 누가 봐도 이게 좋아 너무 좋아 누가 봐도 아 그런 거? 아니 근데 막 편한 게 좋으면 대부분 스트릭으로 하긴 하는데 아니 근데 야외 촬영도 진짜 힘들긴 하겠다 근데 복볼복 아니야?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당연히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 봤던 신부 중에 촬영자 입장에서 합격으로 에너지 쇼프 찍기 편해 일단 표정이 계속 밝아 하나도 안 변해 어! 나는 오늘 더 찍을지 사람이 갈수록 처음에 점심 먹일 때쯤 에너지 곡선이 이러다가 쭉 떨어진 거야 아 그래? 원래 찍으면 근데 얘는 쭈욱~~ 계속 가 나도 원래 카메라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이니까 자세나 이런 거 잡는 거에 어색함이 없거든? 근데 드레스를 입으니까 행동이 제약이 생기잖아 맞아 이게 사람 몸이 불편해지니까 표정도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처럼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했던 애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자기랑 같이 이제 스튜디오 가서 모르는 작가님이랑 사진 촬영을 했으면 엄청 딱딱하고 그냥 다들 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만 나왔겠지 이거 만약에 그냥 일반 스튜디오에서 했으면 아 좀 돈은 덜 들었겠지만 또 추후가 안 남았을 것 같아 근데 뭐 다들 결혼 사진 안 들춰본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여행하고 찍고 그러면 아 난 평생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 난 진짜 기억에 남았어 근데 씻고 나오면 다 넣어져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씻고 나온 게 나을까? 지금 이게 로딩이에요 아 오케이 야 씻고 나오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요 축하한다는 말 한 거예요 오! 야 그래 나 3년만에 웨딩드레스 입어본 거야 지금 웨딩드레스 입어본 거 성함이 어때? 그럴 거 없던데 사진 너무 예쁘다 미친 집값어깨를 구경하러 나가셨나요? 야 지금 야 너 지금 난리났어 나 지금 이거 보여? 나 지금 저 뼈 말라 보이냐고 직각이라고 야 나 지금 이게 지금 원본이란 말이냐 이것이? 너무 예쁘다 야 보정 할 것도 없다 근데 잠깐만 하면 다 끝나겠는데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오 작가님 고생하셨어요 기가 막히다 두 시간 동안 땡볕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 미치겠다 울어 아 아 아 아 아멘